뭐 찾는 거 있어요? 나침반이요 잃어버린 걸 모르고 또 찾고 있네 잃어버렸어요? 어디서요?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길인지 알고 싶은데 없네요 지석 씨 잘할 수 있어요 지석 씨는 할머님도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고민하고 계셨던 게 뭔지 아침에도 모든 걸 다 알게 되면 자신을 용서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답답해요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 사항들이 전부 다요 지석 씨 난 아무 힘도 없고 도움도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지금은 내가 당신 옆에 있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줘요 설령 위로가 안 된다고 해도 있을게요 당신 옆에 걸쳐서 당신이 옆에있는 나라에서 당신이 옆에 있어요